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담이 안 돼야지 돈이 된다라는 내용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대부분 다단계를 하시는 분들의 딜레마를 말씀해 드릴게요 무슨 일을 하던 대부분 이렇게 층을 세 개로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나누면 무슨 문제들이 일어나냐면 여기 위에 계시는 분들은 돈이 되고 여기 가운데에 계시는 분들은 돈이 되긴 하지만 그냥 유지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비가 예를 들어서 300이 들어가면 320을 버시는 분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제 돈은 안 된다고 표현을 할 수 없지만 마이너스가 안 되니까 그래도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계시는 분들은 마이너스 돈이 되는 거죠 무슨 뜻이냐면 300이 필요한데 100밖에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 대한 이제 딜레마가 있겠죠 이 분들은 어떻게 그러면 해야 되고 일을 그리고 어떻게 일을 진행을 해야 되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은 이제 무엇을 하고 싶어 하냐면 이쪽으로 올라가고 싶죠 맞죠 이쪽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분들을 이쪽으로 오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오게 만들어야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되고 있는 이 상황을 플러스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여기에서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분들을 유지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분들은 누구냐면 소비층이에요 이 소비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분들한테 가치를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가치 가치를 주기 위해서는 그러면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사람들을 일을 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고 일을 하고 쉽게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고 그리고 이분들한테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마인드셋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단계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들한테 다단계 제품을 전달을 할 때 오히려 사기친다 아니면 손해를 본다 라는 단어들을 많이 쓰죠 다단계 제품 싫어해 라는 이제 구조에서 지금은 어 다단계 제품은 좋아 그런데 비싸 같은 말인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다단계 제품 싫어 라고 말을 했을 때는 뭐 품질을 인정을 안 해주고 그래도 뭐 품질이 괜찮다면 이제 괜찮다고 해석을 했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많은 좋은 제품들이 가격이 저렴하게 이제 우리가 접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다단계가 안 좋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 좋은 이유 안 좋은 이유는 뭐냐면 교육이 안 된 사람들 아니면 잘 모르는 분들이 설득을 당하는 거예요 무슨 설득을 당하냐면 우리 제품이 특별하고 좋고 이제 이 사람들한테 이걸 많이 판매를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 이제 꿈을 실어 드리는 거죠 무슨 꿈? 돈을 벌 수 있는 꿈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에 이제 집중을 하다 보니까 내가 이 제품을 누구한테 판매를 했을 때 그 사람이 피해보는 상황을 합류화를 시키는 거죠 자 어떻게 합류화를 시키냐면 30만원짜리 제품을 소비하고 있는 사람한테 40만원짜리 제품을 갖다 줘서 30만원짜리보다 더 나은 결과를 이제 줄 거라고 생각을 하겠죠 예를 들어서 피부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이 30만원짜리를 쓰고 있는데 40만원짜리를 판매하고 있는 제가 나타나서 10만원을 더 저한테 주세요 그러면 지금 쓰고 있는 제품보다 피부가 훨씬 더 좋아질 겁니다 라고 믿고 이제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제를 지금 말씀해 드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부담 부담이 되는 순간 소비자는 만들 수가 없다는 뜻이죠 그러면 10만원을 더 투자를 해야 돼요 10만원을 더 투자를 해야지만 그 나은 제품을 살 수 있는데 사람들의 심리는 무엇이냐면 30만원짜리를 그냥 혼자서 소비를 하고 있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소비를 해요 본인이 선택한 거니까 본인이 백화점을 가던 어디를 가서 본인이 생각을 해서 이제 판단을 내리고 아 이 제품이 내 피부에 맞고 나는 원하는 이 브랜드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소비를 하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40만원짜리를 사세요 할 때는 고민을 하는 거예요 뭐요? 이제 한번 샀다고 생각을 하면 이 사람은 샀는데 10만원을 더 지불을 했으니까 이 새로운 제품이 그 전에 있었던 제품보다 더 좋은지를 이제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뭐를 했다고요? 아예 생각을 안 했다고요 제품이 좋은지 만지 뭐 그냥 자기가 만족하게 쓰고 있을 거예요 왜요? 트러블만 안 생기면 되니까요 그런데 10만원을 이제 더 돈을 냈다고 생각을 하니까 10만원을 여기에 대한 이제 가치를 따졌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가치를 못 느낍니다 10만원에 대한 가치를 못 느껴요 그러면 이 소비자는 10만원의 부담을 느낀 거예요 맞죠? 10만원의 부담을 느꼈으니까 이분은 가요 이 구조에 안 남아있어요 여기 안 남아있어요 가요 그 다음에 또 다음 사람 자 이 다음 사람은 그런데 남아있어요 그러면 언제 남아있을까요? 50만원짜리를 쓰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40만원짜리를 가져왔을 때 10만원에 10만원의 이익을 받고 그 제품이 더 괜찮다고 생각한 사람은 여기에 남아있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사장님이 지금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지금 뭐 뉴스킨을 하던 멜라루카를 하던 암웨이를 하던 무엇을 하던 상관없어요 본인의 목표는 무엇이냐면 소비자를 한 번 만들고 오토 구매를 재구매를 계속 소비를 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야지 연금을 벌잖아요 다단계 하시는 분들은 다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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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리적으로 이 구조를 가지고 이 구조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면 사장님들은 주변에 이 사람이 가서 살 수 있는 제품들보다 더 저렴하게 안 준다면 벌써 힘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설득만 계속하고 다녀야 돼요 그런데 30만원짜리 소비를 하고 있는 사람한테 훨씬 더 저렴한 가격의 제품을 준다면 예를 들어서 10만원 그러면 20만원의 이익이에요 이 사람한테는 그러면 이 빨간색이 파란색으로 변해서 여기에 이제 남아있는다는 뜻이죠 매출을 여기서 올려줘요 이 층이 많이 생겨야지만 내가 마이너스가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된다고요? 돈 green 이걸로 되면서 차근차근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게 sales volume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거는 그냥 제품에 대해서만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일단 그러면 지금 무슨 일을 하시던 품질 생각하지 마세요 품질은 다 좋다고 판단을 하고 했을 거니까 맞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문가가 아니란 뜻이죠 전문가가 아니니까 화장품을 쓰던 세제를 쓰던 무엇을 쓰던 거기에 있는 성분을 따지면서 내가 세탁을 할 때마다 뭐 10번 세탁을 하다 보니까 이 옷이 뭐 이렇게 죽고 아니면 색깔이 빠지고 뭐 등등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세제가 얼마고 몇 번 쓸 수 있고 가격 대비 품질이 어떻게 된다 뭐 그 향과 뭐 이런 것들을 따지겠죠 오케이 그러면 쉽게 사업을 하고 싶으면 있는 세제보다 더 싼 세제를 판매를 하면서 품질이 동일하던 더 좋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더 사업이 쉽겠냐고요 오케이 그랬을 때만 소비자라는 사람이 소비를 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자 이제 파트 2로 이제 말씀해 드릴게요 자 여기에서는 이제 무엇을 말씀해 드리냐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다단계 하시는 많은 분들은 소비자가 사업을 하기를 바래요 원해요 오케이 그게 아니라면 음 다단계가 아니겠죠 자 무슨 일을 하던 이 여기에 있었던 소비층이 자기만의 또 라인들을 펼치면서 소비층을 만들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사업자가 부담이 안 되는 상황에서 할 수 있냐를 생각해야 돼요 이제 이게 두 번째 문제예요 첫 번째 문제는 소비층을 일단 만들 수 있냐 만들 수 있다면 이제 아무리 만들 수 있다 해도 나 혼자서만 일하면 돈이 안 되거든요 오케이 방문 판매 같은 경우에는 뭐 하나를 팔아가지고 말진 30% 50%를 남겨가지고 생활비라도 되겠지만 완벽한 네트워크는 판매에 대한 말진을 드리는 게 아니고 판매에 대한 말진을 드린다면 절대 가격의 제품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상대 가격하고 큰 차이가 안 나니까 방판밖에 유지가 안 돼요 한 번 더 말씀해 드릴게요 방문 판매 제품들은 말진을 이제 남기기 위한 그 뭐 30% 50%를 사장님한테 더 드려야 되니까 완벽한 연금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완벽한 연금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해를 안 해도 소비자가 계속 제품을 사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상대 가격이니까요 상대 가격이니까 소비자를 계속 설득하러 가야 돼요 방판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연금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금이 될 수 없는 거를 일단 알고 있으니까 30%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거 말하는 게 아니고 완벽한 연금을 만들 수 있는 구조를 제가 지금 이제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완벽한 연금을 만들 수 있는 구조는 무엇이냐면 소비자라는 사람이 나가서 다른 제품을 샀을 때에 손해를 보는 느낌을 심어줄 수 있어야 돼요 자 손해를 보는 느낌은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엄마가 제일 음식을 잘해요 뭐 볶음밥이든 닭도리탕이든 뭐 삼계탕이든 뭐 무슨 요리든 제일 잘해요 오케이 그래서 나가서 식당에 밥을 먹을 때마다 무슨 느낌일 것 같아요 손해를 보는 느낌이겠죠 집에서는 공짜로 엄마한테 더 맛있는 음식을 얻어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가면 내 돈을 지불하면서 더 맛없는 요리를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음식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뭐 친구들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식당을 가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식당을 가게 되겠어요 안 가게 되겠어요 안 가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이 소비자라는 사람은 나의 제품을 살 때마다 무슨 느낌을 가질까 가치를 줄 수 없는 제품은 나는 평생 그 사람을 설득하러 다니는 수당을 받는 거예요 그게 방문 판매입니다 그러면 그 사업자라는 사람은 그 사업자라는 사람은 복제하기가 힘들어요 계속 사람들을 설득하러 다니는 사람을 안 찾는다면 돈을 벌 수 없겠죠 그러면 자연스러운 구조가 자연스러운 구조가 무엇인가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층이 이 층들이 파란색이 이제 사업자라고 생각하세요 소비자에서 사업자로 이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구조가 무엇이 될 수 있냐 왜 여기에 이 사업자들이 이제 또 많이 생겨야지 내가 연금 돈을 벌 수 있다는 뜻이에요 ok this is the workforce 뭐예요? 일꾼들을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나 혼자 할 때는 이 작은 구조 이 작은 구조의 매출밖에 못 올려요 그런데 이 큰 구조의 매출을 올려야지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뜻이에요 큰 돈 자 일단 그러면 누구나 다 할 수 있게 해야 돼요 부담 없이 누구나 다 이 일을 진행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부담을 안 주는 거죠 그러면 돈 없는 사람 능력 없는 사람 넷웍 그 뭐라 그러죠 인맥 없는 사람 없는 것들을 다 생각해야 돼요 있는 거 생각하면 안 돼요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벌써 다른 일을 하고 있을 거니까요 대부분의 다단계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벌써 성공한 사람들이 다단계 하는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 못 했고 꿈이 있고 돈을 벌고 있는 돈을 벌고 싶은 사람들을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다단계들이 참 악한 거예요 희망 있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한테 진짜 너무 비싼 제품을 판매를 하고 되지도 않는 사업을 막 계속 유도하면서 세뇌시키는 거 생각하면 막 화나요 지금 생각만 해도 화나요 그게 참 악한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학 다니면서 이제 많은 다단계를 접했는데 너무 싫었어요 저는 지금도 다단계 싫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차이점을 모르니까 그냥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진행만 해요 그냥 될 수가 없어요 언제 되냐 이거를 생각해야 돼요 그럼 이 소비자들이 자연스럽게 사업자로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된다고요 자연스러운 게 뭐냐면 이 소비자가 본인이 화장품이 좋다고 생각해서 재구매를 하는 사람이에요 고등어가 좋다 생각해서 재구매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고등어에 대한 전달을 우리가 언제 하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자 손님이 왔어요 고등어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다른 무슨 다른 무슨 의도 없이 고등어를 손님한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 고등어 한번 드셔보라고 너무 맛있다고 자 그러면 판매 안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높을까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있을 수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사장님이 지금 집에서 손님이 와가지고 손님이 먼저 고등어가 맛있다고 말하기 전에 이 고등어 너무 맛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반대로 돼요 드신 분이 맛있다고 말을 했을 경우에 나는 이 고등어를 어디에서 샀다란 내용을 말하지 먼저 말을 하는 게 없다고요 오케이 그런데 먼저 말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한테 인센티브를 줘야 돼요 항상 그럽니다 인센티브를 안 주는 순간 그 사람은 대부분 그 일을 안 해요 그러면 애터미 고객들은 나도 모르게 말을 할 수 있지만 교육을 왜 이야기를 하냐면 교육을 듣는 순간 나도 누구한테 말을 했을 때 이득을 볼 수 있네 PB라는 게 생기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사람한테 우리 구조는 피해가 되는 구조가 아닙니다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한테 이제 뭐를 물어보냐면 다단계 왜 싫어합니까 다단계 왜 싫어해요 하기 싫은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상대방한테 피해를 주니까 싫다란 말을 합니다 그러면 싫다란 뜻은 무엇이냐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문제들을 갖고 있으니까 싫다란 뜻이에요 그 문제들을 해결해주면 싫다란 뜻을 이제 싫다란 단어를 이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저는 못해요 라고 말을 하겠죠 누구한테 말하기 부끄러워요 저는 말주변이 없어요 뭐 이런 말을 하겠지만 이제 싫다란 단어는 안 하겠죠 왜 이거를 지금 설명해드리냐면 자연스러운 구조를 여기에서 소비자가 올라갈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소비자가 된 이유는 뭐예요 무한 자 소비자가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무료 가입이었으니까 소비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파란색인 사람이 뭐요 사업자로 자연스럽게 갈 수 있는 구조라고요 왜요 소비자였을 때 본인이 좋아하는 제품들을 소비를 하면서 피비가 누적이 되고 사업자가 되는 순간 나도 또 똑같은 소비자를 만들 수 있는 구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자는 부담이 없으니까 사업자가 됐어요 무슨 부담 가입비가 없었고요 월 유지가 없고요 그리고 제품에 대한 가격이 저렴하니까 사람들한테 부담 없이 알릴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돼요 가입비가 있는 순간 사장님들이 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설득하기 바쁠 거예요 아무리 설득을 한다 해도 사장님이 설득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인원은 줄어드니까 심리적인 그룹 발전도 보여줄 수가 없어요 심리적인 게 뭐냐면 자 가입비가 있는 산화들은 라인이 안 내려가요 이렇게 내려갈 수가 없어요 왜 안 내려가냐면 돈 내세요 돈 내기 싫어요 돈 내세요 돈 내기 싫어요 돈 내세요 돈 내기 싫어요 돈 내세요 다 이렇게 말해요 누가 돈 내고 싶은데요 돈 내고 싶은 사람 없어요 가입을 해가지고 왜 돈 내야 돼요 자 그럼 가입비는 없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뭐요 이런 식으로 두 줄을 펼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타터 패키지 스타터 패키지 제품을 맨만피비를 사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 사람 또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안 사요 안 사요 안 사요 안 사요 그냥 하기 싫어요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라인이 안 내려간다고요 무한 단계가 아무리 회사에서 준다 해도 진행이 안 돼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될 때를 말할게요 될 때 자 무한 단계의 가치를 이제 언제 볼 수 있냐면 가입을 안 한 사람을 우리가 억지로 가입을 시킬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어차피 안 할 사람이에요 일을 어차피 안 할 사람입니다 다른 다단계에서도 마찬가지 이런 사람들 필요 없다고 표현을 하겠죠 어차피 일 안 할 사람인데 왜 개보도에 넣어가지고 자리만 차지하냐고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할 사람은 초록색으로 할게요 이 사람은 어차피 할 사람이에요 가입비가 있든 뭐든 다단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영업을 좋아하든 어쨌든 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매출을 올려요 어차피 자기가 일을 했을 했을 사람이니까 근데 이 사람은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무한단계에 대한 누적을 보여주니까 이 사람의 매출이 100% 이 사람께 되니까 이 사람은 안 했을 사람이 또 라인을 펼치면서 할 마음을 먹게 된다고요 자 이런 뜻이에요 새 차 사러 왔어요 어 저 차 안 삽니다 저는 차 안 사요 아니면 뭐 가구를 사러 갔어요 저 안 사요 안 사요 그러면 세일스 잘하는 사람 어 사진기 안 살 거야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요 아니면 그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가치를 전달을 해서 그 사람을 설득시켜서 제품을 사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기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에터미안에서는 운을 주는 개보도라고 설명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기회를 주는 개보도에요 기회 안 할 사람도 이 안 할 사람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기회를 줄 수 있는 단계는 무엇이냐면 무료 가입밖에 없다고요 무료 가입 그게 1단계에요 무료 가입을 했으니 내가 나는 여기 위해서 여기 위해서 나는 계속 사람들을 가입을 하고 있겠죠 내일을 진행을 해야 되니까 그랬을 때 누군가는 산하에서 매출을 올렸을 때 그 매출이 이 사람한테도 올라가는 거를 이제 우리가 전달을 하면 그 사람은 생각을 하게 되겠죠 어차피 안 했을 건데 와 대박이네 해야 되겠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뭐요 소비자와 사업자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구조에요 많은 사람들이 나와 일을 했을 경우에 여기에서 일로 올라가고 일로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 때문에 안 도망간다고요 제품 제품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들은 또 왜 일을 하게 된다고요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제품 전달하는 게 쉽고 부담이 안 되고 자기가 사업하기에 부담이 안 되고 내 속도와 내 능력 안에서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니까 시간이 지나면 여기로 올라오는 거예요 제품이 안 좋으면 소비자도 안 되고 소비자가 없으면 사업자도 진행이 안 되고 사업자를 유지 못 시키면 돈이 안 되겠죠 이해 되셨죠? 이러니까 애터미가 되는 거예요 이 구조들을 이해를 한다면 애터미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이해를 하는 거라고요 이 무한 단계의 무한 누적에 대한 가치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하는데 지금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그거를 생각을 하면서 하면서 이제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다단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왜 애터미가 되고 다른 사업들은 안 된다란 내용이 아니에요 다른 사업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업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사장님들은 이 일을 진행을 하고 있는 나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제대로 된 가치를 주고 있는지를 일단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 밑에 단계 소비층한테 가치를 줄 수가 없으니까 여기 가치를 줄 수 없으니까 사업자라는 사람들을 유지를 못 시키고 사업자를 유지를 못하니까 나한테는 일이 연금 진행 passive 로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마트 같은 데를 생각을 할게요 이마트 여기에 있는 소비층은 가치를 보는 거예요 왜요? 마트에 가서 소비하는 가격이 상대 가격하고 동일하니까 다른 데 가서 소비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디에서 소비를 하든 이 사람들은 만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층 이건들은 직원이에요 직원들은 어차피 이마트에서 월급을 주니까 안 도망가요 도망가겠죠 그런데 연금이란 것까지 올라갈 수가 없죠 그냥 여기에서 이제 멈추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이 상위 뭐 0.01%는 누굴까요? 일을 안 해도 돈을 벌 수 있는 누구예요? 주주? 뭐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니면 위에 회사를 이제 운영하면서 돈을 벌고 있는 뭐 CEO부터 등등이 있겠죠 그런데 실제로 여기 위에 있는 사람들은 주주밖에 없어요 주식을 많이 갖고 그 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연금을 버는 거고 나머지 분들은 일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기업 CEO도 매출을 못 올리고 이마트에 대한 그 가치를 못 올려주면 잘려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돈을 투자를 하면서 돈을 주식으로 이제 갖고 있는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그 구조로 애터미는 무로 시작해서 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여기까지 올라갔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내 산하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 상관없이 애터미의 제품을 좋아해서 소비를 하는 사람들을 구성을 했고 내 산하에 여기 가운데층에 있는 사람들은 저를 위해서 돈을 버는 게 저를 위해서 돈을 저를 돈을 벌어주기 위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개인사업이니까 자기의 수당을 받기 위해서 가치를 전달하는 분들이고 여기 위에 계시는 분들은 그 많은 사업자들을 구성을 했으니까 더 이상 소비층을 만들어야 되는 노력을 안 한다 해도 연금을 받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요? 인프라로 연금을 버는 거예요 여기 주주들은 돈으로 돈을 버는 거예요 그 차이점을 이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해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절대 가격 절대 품질 제품으로 이 모든 것들 여태까지 지금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무엇이 이제 진행이 될 거냐면 더 이상 사람들은 애터미에 대한 거를 이제 부정을 할 수 있는 날이 이제 없습니다 이제 다 잠시만요 이게 왜 안 지워지는지 모르겠죠 안 지워지네요 there's a glitch 잠시만요 자 일단 멈추겠습니다 오케이 다 지웠어요 자 일단 애터미 구조 안에서만 지금 진행이 된 거예요 자 hub 어떻게 이걸 설명해야 되냐면 여기에 있는 400가지 애터미 제품들밖에 이 사업자들은 이 소비자들한테 전달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소비층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매출을 올리면서 이 이 조직을 또 더 탄탄하게 만들 수 있는 이제 어 구조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거는 여태까지 이거는 뭐예요 absolute quality absolute price 절대 가격 절대 품질의 제품을 애터미 몰에서 소비를 했죠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라이큐 라이프 큐러레이더 뭐 그 사이트를 이제 만들 거라고 회장님이 말씀하셨죠 여기에서는 뭐예요 브랜드 벌써 브랜드가 된 모든 제품들을 이제 소비층들한테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터미 사업자들은 실제로 큰 대형 쇼핑몰을 무료로 진행을 할 수 있는 사업자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일은 많은 소비자를 만들면 된다 예를 들어 새우깡 콜라 삼성테레비 냉장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진행이 될 건데 그랬을 때 이 소비층이 더 커진단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또 더 커지겠죠 여기는 또 뭐 나의 생활에 대한 모든 감형을 이제 하겠죠 뭐 주유소부터 식당부터 여행부터 모든 것들 이것도 또 만들 거예요 유통회사라고 지금 허브라고 말씀해 드리니까 그러면 항상 뭐요 이 매출이 있으면 나는 언젠가 여기 위에 올라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애터미 안에서는 상한선이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같은 매출을 이제 같은 매출을 올리는 순간 같은 수당을 받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좀 길었는데 항상 사람들이 제가 너무 길다고 말하는데 일단 이거를 보면서 가치를 느꼈다면 구독해 주시고요 그리고 like 눌러주시고 많이 공유해 주세요 네 사랑합니다 바이바이